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!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자 아니야 드레이크는 괜찮다고 하고 캡틴 키드는 내가 봤을 때 공격력 메달 좀 잘 매기면서 키워보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러분 출발합니다 100개 다 쓸 거에요 자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자 유스타스 캡틴 키드 그리고 와노쿠니 드레이크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빨리 기운을 주세요 자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시면 요거 받아서 간다 렛츠고! 아... 자 평지를 걷고 있지만 아까도 내가 평지 걷고 일단 떴거든?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자 1회차 들어갑니다 자 자 자 자 장고 자 장고띠 투장고 자 하지 자 초오빠 자 상디 뭐야 미스 올선데이라니 이거 안나올 각인데 자 올선데이 일부러 내 쓰레기란 얘기를 안하고 있어 뭔가 나의 좋은 기운에 방해가 될까봐 자 우리 우리 친구 조니 내 친구 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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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니 조니 자 크리마텍트 나미 자 자 자 자 자 자 야씨 미쳤다. 야씨 와씨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와 오늘 무대 푸님 마왕님 기운 딱 바꿨어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느낌 뭐 이 기운 이런거 다 받아가지고 캡틴 키드까지 가는거야 와 진짜 아 오늘 게임 되네 아 원바로 되네 오늘 아 진짜 자씨 아씨 야 오늘 원바로 되네 야씨 이거 오성경 나구나 야 와 야 오늘 진짜 오늘 된다 진짜 자 여기서 다른거 하지말고 이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 잠깐만 여러분 요거 자 마왕 고맙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거야 여기서 요거 열한번 도전을 더 누르면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하는게 좋을까 어 어떤게 좋을 것 같나요 여기서 바로 누르는게 좋은지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바로 자 빨리 의견을 주세요 이거는 훈수가 필요하다고 나갔다가 들어온다 연속이 좋다 이어가서 저는 명손이라서요 드레이크 나와라 저는 보통 바로 누릅니다 바로 바로 하는게 낫다 자 바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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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갑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론 바로바로 시작 남자가 또 갈 때 확실히 그냥 가져버려야 돼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지금도 평지를 걷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평지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부찌 자 이제 쓰레기란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란 단어를 쓰니까 안좋은 단어를 쓰니까 결과가 계속 좋지 않았어요 자 좋은 단어를 쓰면서 가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쭉쭉 갑니다 자 자 우리 아론 간부 추 자 우리 산적왕이구만 자 올라프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상디 자 우리 장고 자 우리 캐버디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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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버디 아 이제 불안해지는데 또 아 드레이크 나왔으면 좋겠 아 얘 나 한 번만 더 나와봐 한 번만 더 와 한 번만 더 그냥 아예 오성각 가자 캡틴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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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틴 키드 한 번만 더 아 끝난거 같은데 이거 아 조졌네 애초부터 뭐 드레이크랑은 뭐 어 뭐 뭐 인연이 없었고 아 나갔다 할걸 그랬나 그 와중에 헤르메퍼가 만렙 찍네 자 드레이크 1대 100 영상은 뭐 여러분들한테 받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조금 보고 아 살짝 아쉽네 이거 자 일단은 터벅터벅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콜라 콜라가 뽑기 도내기가 콜라가 좀 어느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콜라 교환서에서 콜라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콜라가 17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걸로 콜라를 자 소개킹을 끝까지 잘 받아봐야죠 하위 저널 공식 최고의 저격수 헤르메퍼가 육성이죠 육성각이죠 아 일단 이 캡틴키드 사실은 하비 채널에서 아주 그냥 뭐 개인적으로 제 캐릭터는 캡틴키드와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 기본 캡틴키드와 저는 80이거든요 그냥 꾸준히 나오더라구요 알아서 그리고 여기 또 캡틴키드를 또 새로 얻었구요 그죠 자 킬러를 랩업 시켜주고 자 자 그러면 키드가 조금 어떤 느낌인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왕이 아까 신세계 키드 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요 구키드 떠가지고 좋다 말았잖아 자 한번 싱글이 아니죠 아 드레이크 공룡돌진 뭐 이런것도 한번 나왔으면 좋은데 자 우리 키드가 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 좀 즐겨보도록 하죠 자 바로 1대 100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.5성 이구요 지금 5연타 때리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일단은 공격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것 같아요 자 산정왕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나눠 때리니까 확실히 한방 한방씩 때리는 데미지가 좀 짜잘해요 네 조금 짜잘 띠하네요 자 그죠 원래 한두방 맞고 좀 쓰러져 줘야 되는데 확실히 짜잘한 느낌은 있어요 둘 셋 넷 자 피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어 우리 코비의 빗자루에 맞을 수 없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서 한번 스킬 한번 실전해보겠습니다 음 음 요런 느낌이군요 한번 많이 나왔을 때는 요 느낌과 한번 살려가지고 자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어 왜 영상으로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냐 플레이하는게 플레이 해보니 자 일단 요 샹크스 먼저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뭐야 안 죽었네 너무 나눠 때리니까 타격 데미지가 좀 약한 것 같아 기본 공격 데미지가 자 여기서 음 시원시원한 느낌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다섯 대를 나눠 때려도 조금 부족하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도 자 백 백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 지금 일렘이라 그런거일수도 있지 맞아 지금 스페이드리 말처럼 1렘이라 그런거일수도 있어 근데 1렘치고 내가 생각한 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3 4 5 이러다가 버기 한바퀴 또 회오리 한바퀴 반거야 이거 하나 둘 셋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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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여기서 바로 스킬값 와 스킬을 쓰다가 스킬에 맞네 아쉬운데 스킬을 쓰다가 스킬에 맞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요번 판은 내가 봤을 때 30명이 한계인 것 같구요 30명이 한계네요 30명의 한계가기구요 30명이 한계가기지만 열심히 합니다 30명의 한계야 이걸로 미호크까지 못잡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른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와 쉽지 않다 자 미호크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버티기 버티기 자 버티기 버티기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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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를 계속 돌리면 된다는거지? 꾹 누르라는건가? 잠깐만 계속 누르라고? 좋아 장고도 잡고 자 올라갑니다 조니와 요사또 잡아주고 자 아까 넘지 못했던 자 우리 미호크 미호크상 안돼 안돼 지금 피해야돼 자 지금 피해야되고 일단은 미호크까지 깔끔하게 잡아주고 한 50명정도 도전하는것도 아 요 스킬을 맞으면 안됐었는데 자 50명과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자 이거를 꾹 누르라고? 아아아아 계속 누르는게 아니고 아하 얘좋아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스 역시 나의 안좋은 체력과 안좋은 정신력을 우리 하비가족분들이 잡아주시는거에요 우리 스페이든이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너무나 나중에 알았을거야 아 자 스페이든이 고맙고 자 스페이든이 고맙고 자 스페이든이 기운을 받아서 자 60명각에 도전합니다 자 60명각에 여러분 도전을 해주고 자 60명각에 여러분 도전을 해주고 아 아 또 추화제 저거 맞겠네 저거 60명 정도만 무리하지 말고 잡읍시다 아 아하 그래 요런 느낌 여기서도 바로 스킬각 아 어 스킬을 잘쓰니까 조금 유용하네 이제 그러네 스킬을 잘쓰니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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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오케이 오케이 이제 체력이 안되서 70명까지는 힘들거 같은데 내 체력이었데 내 체력이 내 체력이었데 내 체력이 아 오케이 애많이 썼다 아 진짜 어 지금 막 사실 되게 졸리거든요 지금 되게 지금 졸린 상태에서 좀 게임을 했어요 오늘 아 잘 버텼죠 아 잘 버텼죠 다 아니 아 아멘